인사해 The Three we end 셋이어서 더 행복한 삼둥이네 자 우리 증명사진 찍자 예 우리 증명사진 찍자 뭐야? 뭐야? 이거는 배경지야 배경지야 뭐야? 에잇! 야! 으악! 왔다, 왔다 에잇!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떠올리지마 하지마, 오지마 야! 야, 이건 뜯으면 안 돼 만세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하하하하하 너 왜 탁 걸렸어, 이제 민호박 맨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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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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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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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구가 아빠 아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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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인터넷 보니까 음 그 사이즈 안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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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머리 끝선하고 얼굴 뭐 턱선 어디 안에 규격 안에 들어와야 되고 입을 벌리면 안 되고 고개가 뭐 많이 기울여줘도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구요 자 자 태현이 앉아 봐봐 자 아빠 여기 봐봐 만세이 형들 됐지마 자 자 이리 와봐 아빠 봐봐 자 이리 와봐 자 이리 와봐 앞에 봐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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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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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안돼 에잇! 에잇! 하하하하 하지마! 하하하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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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에잇! 태현아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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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오에잇! 이리 와봐 만세야 돼 있죠 만세야 자 팔 만세야 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이번주 미션은 왜이렇게 나 어렵냐 그치? 쉬운게 하나도 없네 하하하 그러고 보니 일국씨 이번 48시간은 유독 파란만장 했네요 아이들에겐 공포인 이바라기부터 어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천하의 일국아빠도 말을 잃게 만드는 삼둥이 군장까지 음 일국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뭐 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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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자, 이리 와봐. 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자, 아빠 봐봐. 이거 봐봐. 공룡한테 안녕해야지. 안녕. 안녕. 손 내리면 안 되지. 손 내리면 안 돼. 아빠 공룡한테 안 역해야지.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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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공룡. 아빠 공룡. 자, 이따 말고. 자. 자, 민구가 이리 와봐. 민구가 진짜 좋아. 만세 안 돼. 자, 이제 민구기 형 찍어보자. 만세 잠깐만. 만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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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빠 공룡 가져줘. 아빠 공룡 가져줘. 아빠 공룡 가져줘. 아빠 공룡 가져줘. 민구, 자, 민구가 이리 와봐. 민구가 이리 와봐. 민구가 이리 와봐. 아이웃 잠깐만. 에이 진짜. 자 이리 와봐. 민구가 이리. 자, 그만. 딸피다. 딸피다. 야, 톡딱이칩하면 안 되고. 야, 톡딱이칩하면 안 되고. 톡딱이칩 먹어도 안 되고. 자. 이리. 야, 이리, 이리. 야, 만세. 야, 야. 완세야. 이거 잡으면 안 돼. 결정. 어? 어?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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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s to play why 벤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민구 여기 앉아 봐봐 한 사람만 앉고 한 사람 옆에 민구 가운데 봐 그렇지 그렇지 이는 그럼 딱 한번 해봐 너희 양NO야 모르고 왜 이렇게 심각해? 이거 왜 이렇게 심각해? 네요 네요 네 이거 너무 붙었다 자, 잘 이렇게 와야지 잘 이렇게 하여튼 조금만 떨어져줘 태양이 여기서 봐야지 그렇지 거기서 봐야지 만세 고개 딱 붙이고 그렇지 엉덩이 붙이고 그렇지 다 했다! 다 했다! 미션 성공! 아빠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자 자 봐봐 너희들 쓰리샷 찍어줄게 자 이거 봐봐 그렇지 오우 이쁘어 오우 이쁘어 하나 둘 둘 또 아닌 둘 셋 하나 둘 둘 또 아닌 하나 둘 둘 또 아닌 하나 둘 둘 또 아닌 셋이 나 어쩌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 하나 둘 둘 또 아닌 셋이 나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나 이건 정말 기적이군 엄마도 아빠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한 번에 될 시기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믿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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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기esh 너무나 기셔서 그렇게 만들어 겠지 야, 유아 전용 사진관이나 개업할까? 유아 전용 증명 사진관이나 한번 개업할까? 아마 이거 사진관에서 많이 따라할 것 같은데 방송 나가고 나서 송도 일국사진관으로 오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권사진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울음을 한 번에 날려보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만세가 누구야? 아니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민국이지? 이게 누구야? 민국이 민국이 만세야 니가 제일 잘 나왔어 이게 만세야 만세 이거 봐봐 민국이 야 잘 나왔다 봐봐 에이 봐야지 눈으로만 봐야지 눈으로만 보세요 아빠가 처음 찍은 여러분들 증명 사진이에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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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에이 야 그래도 처음 찍은 것이면 참 잘 나왔지 이거 봐봐 로봇과 폴리 아빠 나 지금 할 일 없으면 유학 전용 증명 사진이랑 기억해 로봇과 폴리 자 어? 저거 저기 봐봐 어? 저기? 어 저기 폴리 있다 폴리 어? 저기 봐봐 저기 삐뽀삐뽀 폴리 있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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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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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폴리! 로이! 로이! 어디인 거야? 어디인 거야? 어디인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어딨어? 어딨어? 엠버! 엠버! 로이! 엠버다, 엠버! 저기 엠버 간다, 엠버. 엠블런스 가잖아, 초록색 불. 저기 엠버 신호대기 하고 있다, 엠버. 엠버. 구급차? 구급차, 그렇지. 구급차 저기. 저기 간다, 구급차 간다. 구급차 간다. 서방차 어디다? 서방차는 없어. 엠버 갔어. 엠버 갔어? 어, 엠버 갔어. 비버 왔다, 비버 왔다, 비버. 빨간 띠기지, 빨간 띠기지. 빨간 띠기지. 빨간 띠기도 있다. 바로 밑에 빨간 띠기지 있네. 배, 배, 배. 우와, 배 지나간다, 배 지나간다. 배, 배, 배. 여기서 밤 새야겠다, 우리, 그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네.